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이 딱 그짝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 긴장을 푸는 터닝포인트가 바로 한미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돼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았지만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이 면저 변해야 한다. 이 말 외에는 사실상 나온 내용이 없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DMZ 그러니까 비무장 지대 내에 세계 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 이런 소망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한반도 긴장 정세를 풀고 남북 간에 교류의 물꼬를 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책은 없습니다. 간단히 비유를 하면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부자되고 싶다. 이렇게 꿈만 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행무진 한국경제. 재벌개혁에 앞장서 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행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국. 저희가 어제 시장에서의 갑의 횡포가 일어나는 구조를 짚은 바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해선 갑의 횡포에 눌려서 을이 입을 열지 못하는데 최근 들어서 을은 고백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갑의 횡포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반증이겠죠. 오늘 이 문제를 함께 털어줄 분을 모셨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랜만에 모십니다. 세 번째. 그렇죠. 우리 이탈남에서 세 번째 출연자는 지금 다섯 손가락 안으로 있는 것으로. 늘 긍지로. 한번 방송이 나가면 시골 친구한테 10년 만에 문자가 온다든지. 진짜로? 그래서 인간관계를 복원시켜주는 방송. 따뜻한 방송.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10년 만에 문자 온 그 친구는 반가운 친구였나요? 아주 반가운 친구 맞고요. 이탈남을 듣고 있다는 것을 서로의 성향을 확인하고 또 서로의 세계관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역시 남도의 민중들은 깨어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나는 여기서 역시 이탈남은 위대하다 이럴 줄 알았더니 엉뚱한 대로 지금 세고 있어. 이탈남도 위대하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아무튼 그 사이에 어떻게 직한도 한계 더 올라가셨어요? NGO에서는 승진 개념은 없고요. 민생희망본부에서 실무자로 일하면서 다만 다른 또 실무자들을 돕는 정도의 지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꾼으로 워낙 소문난 분이시니까 우리 안중걸 처장님은. 자 본격적으로 한 번 좀 들어가 보죠.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서 나타났는데 한마디로 함축을 하면 불공정관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유업 사태를 사람들이 접했을 때 같이 공분할 수 있던 건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폭언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들 비슷하게 나도 을로서 저런 부당한 경험이나 겪었거나 이미 지금 현재 겪고 있거나. 그러니까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협력업체 직원으로 또는 대리점으로 특약점으로 가맹점으로 편의점으로 온갖 형태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대부분 가맹점이나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자영업 독립자영업자도 있는데 재벌대기업 이제 계약관계는 아니지만 재벌대기업이 또 들어와서 다 몰아내는 상황이니까 넓은 힘에 또 경제적 을 관계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직장인 설문조회에서도 80%가 의리라고 소름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한 것처럼 정말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구조. 뭔가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당당하고 어떠하게 이 땅에 살아야 되고 그렇게 대접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의 인간으로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네덜란드에서는 버스 노동자가 가장 존경을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유명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안전하게 날라주는 그 노동이 가장 가치 있고 또 실제로 급여도 가장 많이 받는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교수 월급보다 택시기사 아저씨 월급이 더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노동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다수의 어떤 시민들에게 공익적 혜택을 주는 노동. 그리고 그것을 직접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피곤하게. 멀리 갈 것 같은 미국 같은 경우도 소방관 아저씨가 아주 선망의 대상이고 영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좀 잘못돼도 참 한참 잘못돼 있는 게 많은데. 그런데 그나마 지금 작년에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터지고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경제민주화로 더 수렴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죠. 불공정 거래 불공정 구조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여연대에서 계속 사례를 축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아주 수십 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만 한 100여 건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경제민주화 이슈를 제가 직접 제기하면서 각종 편의점 재벌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했고 ceu 7-11. 심지어 7-11 바이더웨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보면 담배를 광고하고 판매하는데 거기서 광고비하고 수수료를 떼가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소송도 별도로 되는 상태입니다. 저도 보도 봤어요. 지금까지 10개 업체에 공정이 신고했고 지금도 또 대여섯 개 업체에 신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사회 곳곳에 불공정에 만연되어 있는데 경제민주화를 초창기에 이야기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재벌개혁이라는 조금 더 좁은 의제로 해석하다 보니까 순환출자 금지라든지 지배구조 개선 좋은 이야기인데 꼭 내 피부에는 좀 안 하다듣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먼 이야기였죠. 먼 이야기였던 게 좀 어렵고 순환출자를 기존 것까지 없애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신규만 없앤다는 박근혜 대통령 말은 뭔 말인고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두 가지 딱 믿긴 것 같아요. 대흥마트나 ssm이 골목과에 들어와서 중소상공인들 내쫓는 거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 하나 하고 더 나아서 최근에 남양립 사태를 겪으면서 그렇구나 직장 내 또는 직장 밖에서 일상적으로 저질러지는 돈이나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특히 경제적인 돈이나 권력 있는 자들이 상대방 사실은 가불이란 말이 원래 수직관계가 아니라 정확히 그냥 순서 개념입니다. 계약 시상에서 대등한 순서인데 가불 병정 이렇게 나오는 순서관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100% 수직관계로 전락해가지고 갑의 행포에 꼼짝 못하는 그래서 슈퍼갑이라는 말이 나오고 울들은 숨죽이는 그런데 그동안 울들이 용쾌에 잘도 참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민중들이랑 국민들이 진짜 인내심을 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취약한 사회에서 내가 버텨야지 우리 식구들 챙긴 나라고 하는 정말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 참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고 그런데 경쟁은 더 격화돼가지고 인근의 대리점 편의점 가맹점 계속 들어왔고 매출은 급감하고 있고 그래서 본사 향이 좀 하려고 그러면 불리익을 주고 남양룡처럼 폭언을 가하고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고 그래갖고 또 열받아가지고 단체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헌법에 나와 있는 결사의 자유가 있음에도 우리가 노조 체험에 만드는 것처럼 심지어 납치나 폭행 같은 건 요즘 많이 없으긴 했지만 미행, 사찰, 방해, 협박 이런 행위는 수시로 합니다. 그건 저희가 편의점 모임 만들 때도 느꼈고 농심특약점에서도 증언이 나왔고 이건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풀어주세요. 어떤 식으로까지 그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농심특약점협의회에서 참여연대 강당에서 출범식을 하려고 했는데 특약점협의회? 네. 대리점 아웃비스탄 형태인데요. 오시기로 했던 분들이 거의 안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위원장님이 전화해보니까 본사 직원이 거기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또는 심지어 인간적 관계 4촌에 8촌 동원해서 제발 가지 말아주세요. 이런 온갖 방법을 동원하니까 곤란하니까 또 겁나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제가 농심을 가지고 공장에 신고를 왔는데 신고인은 두 분이 오셨는데 농심 직원은 아니 농심의 대리점 주는 농심 직원은 한 대여섯 명이 와서 미리 진을 치고 있고 자기들끼리 거의 무전형식으로 전화로 막 수시로 오자. 그러니까 굉장히 대리점주들에게 큰 압박감을 줍니다. 그렇죠. 편의점주들의 경우에도 세븐일레븐 지금 취하기 했지만 롯데 본사에서 민영사 소송을 세븐일레븐 카페 모임에다가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를 썼다고 소송을 했거든요. 고소를 하고.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 트위터에 나눠놨어요. 그럼 세븐일레븐 점주모임이 카페를 만들어서 미니스탑 점주모임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카페 모임에. 70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을 위해서 CU 점주모임이라고 해야 된다고 저희들끼리도 자주 섞인 농담을 했는데 정말 치졸한 방식으로 정말 한국사회가 아직도 봉건적 잔재가 정말 엄청나구나. 그런데 안진걸 차장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어요. 이게 말 그대로 무법천재 아닙니까. 법을 아주 우습게 알고. 공정거래법이나 일반형사법을 수시로 어기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백주 대낮에 미행을 하고 압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대기업들은 뭘 믿고 그런다고 분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월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 개개인의 을들, 힘도 없는 을들을 언제든 우리가 내칠 수 있고 실업이 만연한 사회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줄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정위는 그러면 우리를 무섭게 안 해냐. 공정위에 제가 지금 10개 신고했지만 아직도 조사 결과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공정거래원에서 오히려 신고를 하면 증거를 갖고 와라 그럽니다. 힘없는 을들한테. 그래요? 아니 재벌 대기업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고 증거를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그걸 우리 보고 갖고 와라 그러고. 왜 증거 없냐고 저희한테 오히려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공정거래원회가 저희가 공정거래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불공정거래원회. 그런 상황이고 검찰이나 경찰은 공정거래법이니까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해라. 공정거래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정거래권을. 그러니까 고발이 없으신 자유들은 수사 못한다고 떠넘기기 합니다. 일반 형사범죄. 사실 남양육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 사건이기도 하지만 형사범죄입니다. 알라시피 전산을 조작해서 발주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우유 100개 시켰는데 500개 오는 겁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우리 민변참연대 변호사님들이 사전자문서 위조 행사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사문서인데 전자문서니까 사전자문서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하고 거기서 명절 때 돈을 뜯어 오는 건 공간행위거든요. 갈치행위고.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행위가 아니까 그런 검경이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건데 그 막말 음성 녹취록이나 유튜브가 공개되기 전까지 검경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문제 제기한 게 꽤 됐었거든요. 지난 1월부터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막 죽고 그런 원래 남양요업 대리점주들도 그런 영상까지를 공개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국내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택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서야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공정위는 어제서야 조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들 이러는 건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한국세 가불관계는 수평적 사업관계 또는 함께 사는 대등관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에 불거진 게 편의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남양요업 대리점 문제가 있었고 또 여기서 커피 체인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편의점들이 다 가맹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개념을 짓고 가면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맹점이나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나 다 그게 그게 같은데 가맹점은 보통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회사 조직의 외부에 있고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비를 납부하고 이런 조금은 외부에서 가맹비를 내고 들어온 외곽 판매 조직 체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상으로도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공정거래법으로는 다 적절한 보호가 안 되니까 가맹사업 공정안이라는 법률로 30여만 개의 프랜차이즈음을 보호하게 된 거 같은데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이번에 가맹사업 공정안안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를 통과했는데 법 사이에서 또 새누리한 원분들이 또 발목을 잡아서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대리점 특약점 등은 조직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수직관계로 그런데 대신 고용되어 있는 직접적인 직원은 아닌 좀 어정쩡한 위치에 대리점 판매점 계약을 해서 이렇게 약정을 맺고 물건을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그러면 그 유행이 좀 어떻게 대별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맹점하고 대리점 같은 경우 갑의 횡포의 패턴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긴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계약 형태는 다른데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수직관계 주종관계에 있어서 본사에서 예를 들면 수수를 많이 떼간다거나 수수를 갑자기 2, 3% 더 줘야 되는 더 줘도 모자를 판에 대리점이 막 늘어나고 특약점 늘어나면 사실 경쟁 격화돼서 매출이 급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타이어도 저희가 신고를 해놨는데 이번에 많이 안 알려졌는데 송파에 티스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티스테이션. 타이어 판매상. 송파에 티스테이션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땐에도 가족들하고 먹고 사는 데 문제없는데 몇 년 사이에 주변에 8개를 입점시킨 겁니다. 한국타이어에서요. 그러니까 본사는 수수료 똑같이 떼가니까 자유롭게 경쟁해서 하나를 더 팔면 수수료는 예를 들면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본사는 수수료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각 대리점이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점포당 매출액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맹점주나 대리점주는 아주 어려움이 없는데 티스테이션이 대표적인 경우고 그다음에 편의점들도 오시면 알겠지만 상호험동도 그렇고 경북국역만 가봐도 사거리에 6, 7개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는 당연히 논두렁에 편의점이 생겨도 본사의 매출은 어차피 늘어나니까 이익을 보지만 참고로 편의점은 본사의 35%의 수수료를 떼갑니다. 아주 많이 떼가죠. 물건 하나 대주고 거기서 도매비용 제한 다음에 나머지 판매 금액에서 35%를 떼가니까 굉장히 많이 떼가서 이 부분도 나중에 조정자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맹점이든 대리점이든 일정하게 매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가맹점 내지 대리점 거리 몇 미터 이내에는 다른 대리점이나 가맹점을 안 둔다. 영업지역 보호라고 하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있어야 되는데 가맹사업법에 그 규정이 제대로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지역을 미보해도 그것을 개선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강행 규정이 들어가 있고 공정거래에도 그게 뒤늦게 문제되니까 이제 250m 범위에서는 동일 브랜드 편의점은 출점을 못하게 하겠다. 빵집은 500m, 치킨집은 800m, 피자집은 1500m 이런 기준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행 규정이 아니라 공고 규정에 불구하고요. 그다음에 동일 브랜드끼리만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위 옆에 GS 들어와 있고 GS 옆에 미니스탑 들어와 있고 미니스탑 옆에 바이더웨이 들어와 있고 바이더웨이 옆에 세븐일렘 들어와 있어도 자기들끼리는 또 제삿갚기 경쟁을 하시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면 선의의 시장 경쟁도 우리 사회의 미덕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런 점들의 미덕을 살려야 되겠지만 봐서 누가 보기에도 중복 투자이고 과잉 경쟁이고 출혈 경쟁이면 사실 그런 데에서 그분들이 적자인 상태이고 알바 급여도 제대로 못 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10원이라도 싼 걸 사먹는 게 유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같은 지역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오는 건 경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이 바로 1분만 걸어가면 있는 거기에 또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본사 그건 양심의 문제 아닙니까? 양심의 문제죠. 그래놓고 매달 500만 원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뻥도 칩니다. 상권 좋은 곳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건 믿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적자가 심해져서 문을 닫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년 계약을 하거든요. 정말 희한한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너무 힘들어서 문을 닫겠다고 하면 위로해 주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 편의점 본사들은 1년치 기대 수익.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드릴 돈을 위약금으로 물렸습니다. 5천만 원 안팎의 대운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들이 이거 속아서 시작했는데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도 없고 몸이 아파서 그럼 심해 잠깐이라도 쉬고 싶은데 24시간 강제 영업이기 때문에 심지어 문 닫으면 어떻게 앞에서 감시하고 있다고 문 닫았다고 그걸로 개학해지 협박당하고 경고받고 벌금 물리겠다고 이런 협박까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이 잇따라 자살하는 문제까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니까 정말 심각했고 그래서 이번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영업적 보호 규정 그다음에 24시간 강제 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했냐면 장사가 잘 되면 분명히 하시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우리 지역은 도대체 밤 12시 넘어가니까 도무지 손님이 없다. 그럼 우리는 12시부터 새벽에서까지 문 닫겠다. 그걸 자율에 막히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적자인 경우가 심해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불을 밝히고 있는 게 그 지역에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해 물건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 문을 닫으면 안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또 그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곳 한두 군도는 남고 예를 들면 일요일 날 어느 약국은 심하면 어느 약국은 문을 열어놓는 것처럼 당번 약국이 있죠. 그런 당번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편의점주들도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갑자기 온 가족이 많이 아프거나 알바생이 갑자기 안 나온다거나 그리고 너무 그 시간대는 적자가 심하다거나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문을 다 깨달라 이런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 가다 보면 동네 상점이 이렇게 상 그러니까 상을 당했고 상이라고 딱 셔터내리고 그렇게 크게 붙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안 봐줍니까? 제한적으로 봐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그런 경우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경우니까 여름 휴가 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저분들도 좀 쉬는구나. 이렇게 안도의 한심으로 제가 쉬잖아요. 사람이 365일 심야까지 일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고달픈 일이고 WHO 규정에도 야간 노동은 발암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차량 노동은 몸의 생태 리듬을 파괴해서 암을 유발시킨다고 해서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제로 50m 담배 소묘법상 규정으로 담배를 팔러 하면 50m 이겨내야 되니까 GS 옆에 50m 전하면 GS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부도독한 행위였고 장사가 그만둬서 그만둬야 되는데 1년치 미래 수익을 뜯어내는 건 정말 이건 공가력도나 다름없었고 그래서 단체 좀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관련 규정들이 대폭 보완이 됐다. 아니 보니까 지금 그 내용이 바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까? 요즘 법사위 아주 가간인데요.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기 때문에 법사위는 위헌심사나 작구심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정무상임위를 통과해 온 법안들은 큰 문제에서 바로 통과시켜주는 게 맞는데 자기들이 상원 노릇을 합니다. 특히 법사위의 새누리당 의원들 간사고 권성동 간사라는 사람인데요. 이분한테만 가버리면 모든 법들이 웬만한 발목을 잡힙니다. 논란이 있어서 과행위법이어서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이유들 들어보면 재벌대기업의 기득권 논리에 거의 똑같은 말로 논란이 있으니까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법안심사소위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법안심사소위에서 거기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이거나 과반수가 넘잖아요. 거기서 발목 잡고 있다가 보면 법안이 통과를 못하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사태방지법 홍준표 방지법이라는 건 그 법도 법사위에서 발목 잡혔죠. 국민연금이 전부 다 지급이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국민이 많으신데 그걸 국가가 지급을 보장했다는 법률도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있죠.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발목 잡혀서 원래 10% 과징금 물려야 되는데 불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죽어가고 가습기 살균제로 국민들 죽어서 불산 누출돼서 구미에서 난리가 나고 여수에서 황물질에서 10명 안팎이 죽어가고 다쳐가고 있는데 그건 걱정이 안 되는 법입니다. 과징금 10% 내는 재벌대기업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발목 잡은 겁니다. 그래서 끝내 5%로 절반을 뚝 떨어뜨려가지고요. 결국은 삼성이나 그런 재벌대기업이 우리 할 만큼 했다라는 신호 주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법사위 야당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고군분투하는데 모든 상임위의 여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환경도동기 빼고는 다 많아요.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야당에서 아주 전투력이 강한 의원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십니다. 이춘석 간사도 고군분투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사위 세뇌 의원들이 공안검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리고 똘똘 뭉쳐서 그런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숫자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우리 이탈남 청취자들께서라도 세뇌 의원 법사위 의원들 몇 명 다시 한 번 모시고 항의자는 항의될까 항의 티시라도 해야 됩니다. 정말 저번에 유통법도 유통산업 발전법도 여야 지경이 만장일 차비로 네. 맞아요. 의무협의를 이틀에서 3일로 늘리는 것으로 올라갔는데 법사위에서 발목잡혀 다시 3일 2일로 갔습니다. 자기들 완전히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법사위에 와서 김현장이나 태평양 대응로펌들이 로비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실상 비공개 말은 비공개라고 하지만 거의 공식적으로 재벌 대기업이 이익에 반한 법류로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법사위 공안검사 출신 의원들한테 로비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추정이니까. 일단 내비 두고. 자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이 로펌 회사한테 많은 수술을 줬을 거라 이런 추정. 이번에 남양유업 문제가 터졌어요. 남양유업 본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오늘도 사과하고 한다며요. 그건 그렇다 치고 뒤로. 뒤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혹시 좀 이렇게 수집이 됐습니까? 네. 몇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가맹사업법엔 30만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법이 이번에 통과된 상황인데 대리점 특약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이 아니어서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않다. 대리점과 특약점 등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을 저희가 지금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회사가 제일 먼저 한 건 홈페이지에 팝업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그 내용도 나름 성의 있게 올려놓은 건 사실이지만 폭언을 당한 가맹점주 대리점주가 딱 한 명인 것처럼 그분에게 사과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1월부터 또는 작년 재작년부터 수십 수백 명의 대리점주들이 항의하고 앞에서 농성화하고 그랬거든요. 다면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를 만나서 대책을 세우고 사죄를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딱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런 교묘한 사과를 한 것이고요. 오늘 사과 내용도 어떻게 될지 제가 지켜봐야 되고 오늘 2시에 저희가 바로 거기에 대응하는 반박기장연을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와 경제민족국민민변참여행대 등이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마치 한 업소에서만 벌어진 문제인 것처럼 치부하고 그다음에 직원 한 명이 일탈행위처럼 취급을 한 겁니다. 사죄도 보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데 그래놓고 그 직원은 사직서를 쓰게 해서 쫓아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직원 스스로도 얼마나 그 직원도 잘못을 했지만 이미 그 직원도 회사에서는 을관계가 있었던 거거든요. 안에서 쪼이니까 그런 거예요.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쪼고 특히 남양유업은 군대식 문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인 출신도 많고요. 굉장히 상명하고 강하고 광고에서도 여러 번 문의를 일으키고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상대 회사들을 공격하는 것도 유명한데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공격적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리점에다 그냥 발주도 안 했는데 문서 조작해가지고 보내버리고 그리고 돈을 뜯어갑니다. 발주한 금액만큼 대리점주들이 결제하는 수단이 카드사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됐는데 거기서 자동으로 빼가는 정도고 그렇게 심각한 행태를 저질렀던 건데요. 그래 놓고 그 직원 선생님이 또 나름 억울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유포한 사람을 또 색출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의뢰해 놓고 회사랑 짜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마치 X파일처럼 X파일 내용이 아니라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공개를 문제 삼는 것처럼 그렇게 또 여론을 호도하고 그다음에 일개 대리점주에게만 벌어진 비일탈적인 행위 직원 한 명이 일탈적인 행위로 몰아가는데 남양룡이 진짜 살기 위해서도 사실 저희가 불면동이라는 거 기업이 정말 잘못했을 때 불면동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나 대리점주들 같은 분들이라도 피해가 갈까 봐 저희가 자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남양유업의 반사회적 행태를 봤을 때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진짜 이런 식으로 반사회적으로 하고도 반성제도 나오면 망하게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건데 저희는 거기까지 가는 걸 바라지 않으니까 오늘 10시 반에 하겠다는 그 기자회견에서만큼은 진심으로 남양유업 대리점주 전원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그동안 저질렀던 만행을 낱낱이 고백하고 속고 대제하고 당연히 거기서 뜯어간 돈들이라든지 부당하게 물린 돈들은 돌려줘야 되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고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겪고 의심들에게는 도의적으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배상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안진걸 차장께서 공정거래위원회 이야기하면서 불공정거래위원회다 이렇게 아주 강도롭게 비판을 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문인 것 같지만 제가 정말 하나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의리,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직원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갑을 관계에 있는. 그럼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 부처가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노동부에 노동이 없습니다. 맞아요. 노동절이라는 말을 못 쓰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전 세계가 노동자라는데 지금도 근로자의 날이라 우깁니다. 그냥 일에나 열심히 신경 써라. 다른 걸 신경 쓰지 말고 무슨 노동자이니 노동자 계급이니 노동당이니 신경 쓰지 이런 폄하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노동부가 오히려 자본을 비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오히려 불공정거래를 비유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사회가 재벌 대기업으로 권력이 점점 집중되고 경제력이 비대해지면서 그들이 사회 전반에 정치 경제 사회 관료에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삼성공화국 x8 거기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까지 길들이고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노동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오히려 봐주거나 심지어는 함께 은폐하거나. 이마트 불법 사퇴 때도 보면 노동부하고 이마트 직원하고 오고한 거에 보면 서로 조언을 주고받습니다. 이마트에서 일하다 죽은 등록금 벌다가 죽은 서울시립대 한 학우에 대해서 세 번 실망시킨 다음에 네 번째쯤에 장례금을 주는 척해서 합의해라. 이게 노동부 직원이 이마트한테 조언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예를 들면 재벌 대기업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공정한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하지 말아야 해도 존경을 보내줄 텐데 온갖 불법과 비리와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그것을 돈이라든지 권력으로 다 잠재우고 매수하고 그래서 그나마 그것을 마지막으로 징채해줘야 될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은 그걸 나몰라라 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이런 악순환 구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이 주는 유명 법무법인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셔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출신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이런 분들은 국세청 이런 분들은 김현장으로 대부분 많이들 가시죠 실제로. 그게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그분들이 나중에 김현장에다가 또 장관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전문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재벌 대기업들에 대해서만큼은 함부로 하지 않는. 노동자나 중소상공인에게는 집단적으로 이지매를 하고 함부로 하고 공격하고 폄훼하고 불공쟁을 가하면서 그리고 정말 그것이 실정법, 형법도 위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법도 위반하는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노동부나 검경은 눈감아주는 이런 구조. 그러다가 김현장에 갔다가 또 장관까지 되는 그런 구조. 정말 이런 구조를 우리 협파하지 않으면 지금 이야기되는 경제민주화도 몇몇 법은 통과가 될 겁니다. 국민적 압력과 요로는 너무 높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어쩔 수 없이 몇몇 법은 통과시키지만 근본구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법도 법대로 통과시키지만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협파하기 위한 결국은 정의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되겠지만 정의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라도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검경에 대한 법원국민적 감시체계. 그다음에 새누리당마저도 압박해서 그들을 개혁하는 그런 법안들. 이런 걸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이건 좀 과한 이야기이고 오버하는 얘기인 건 맞지만 아주 막말로 재벌의 소유구조가 지네끼리 문제니까 사실 누가 지불 얼마 갔든 지네끼리 문제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은 지금 안진걸 차장이 말씀하셨던 바로 이런 문제. 이게 바로 재벌과 민생이 만나는 바로 정확한 그 지점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횡포가 사실은 더 먼저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재벌대회 기업이 경제민주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 피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용을 늘리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을 남발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례고 같은 것을 앞장서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70%의 직장인과 30%의 자영업자로 우리 국민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70% 직장인은 직장에서 정례고, 비정규직, 명예퇴직, 저임금, 산업재 이런 걸로 시달립니다. 대부분 최근에 벌어진 사건도 다 재벌대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와 취약한 나라에서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을 가보면 밖으로는 동네 슈퍼까지 재벌대회 기업이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SSM, 재벌 슈퍼마켓, 무슨 상품공급점이라고 해서 도매까지 진출합니다. 휴게소 갔더니 거기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갔더니 옛날에는 중소기업이 많았거든요. 재벌대회 기업, 쇼핑몰 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럼 어쩔 수 없이 가맹점이라도 하고 대리점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최근에 목도한 것처럼 그런 남양요업 사태, 편의점주들의 자살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꼼짝달사고 없이 정말 대다수 국민들이 의리되어 가지고 숨죽여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당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외침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의 모든 을들 모여라 지폐라든지 문화재 같은 것도 해서 이 소로움을 한 방에 끝장내 그런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진걸 차장 역시 또 열변을 토해 주셨고요. 정리를 하면 재벌과 저하고 제 인생으로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긴밀하게 결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 재작년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감면해 준 거 특혜 감면인데요. 5.5조 금액이거든요. 5.5조 금액 그만큼 안 낸 거 우리 국민들이 내주는 겁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2세, 3세에게 일값 몰아주게 하면 중소기업이 죽어납니다. 부당 내부 거래하고 주가 조작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사실상 편법 증여하면서 상속세 증여세 탈세한 거 이건희, 이재용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 낸 세금은 우리 국민이 대신 내주는 겁니다.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 5.5조 재벌 대기업 그거 다 냈으면 그걸로 올해부터 대학 반값 등록고 고등학교 의무교육 거의 가능한 수준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일들이 재벌 대기업 모두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재벌 대기업을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노동자나 중소상공인들과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순이익만 매체대사가 질비합니다. 세금 내라는 겁니다. 왜 세금을 안 내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나라 많이 좋아집니다. 안진걸차장과의 열변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인권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오창익 인권년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간첩 여간첩 사건. 시리즈 2.2.3.4. 얘기를 했는데 아주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핵심은 그거죠. 국정원이 정말 자신들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야지 한국에 어렵게 온 사람들 약자 중에 약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을 골라내서 간첩으로 만드는 것 같은 일을 벌여선 안 된다는 거고요. 탈북자들이 제일 처음 가게 되는 게 경기도 시흥에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인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받은 분들이 많죠. 네 이곳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뭐 전화 안 통할 수 없고 누구도 면회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최저한 90일까지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그거를 이명박 정권 때 180일로 늘렸고요. 6개월 동안 사람을 감금해놓고 전문 수사관들이 수사를 한다면 간첩 아닌 사람도 간첩으로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 만약에 간첩으로 기소하기 위한 수사라면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률이 정한 바 그대로 피의자가 될 사람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국가정보원이 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들 말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뭔지 기본적인 법의 지배도 안 되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요. 대통령령을 통해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80일로 된 건 90일로 다시 돌려놔야 할 것 같고요. 또 간첩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가름을 하도록 하고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은 일반적인 인권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인권 때문인데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제도교육에서 안 가르치고. 생활 속의 인권. 생활 속의 인권도 그렇고 인권 원리를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엔에서는 인권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인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권이라는 게 초등학교 6학년 사회책에도 나옵니다. 요새는 조금씩 배우긴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할 또는 필요한 권리인데요. 그걸 왜 하필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무엇을 권리라고 이야기할까.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옵니까? 6학년 2학기 사회책 38페이지 39페이지에 나옵니다. 작은 놈이 올해 중학교 들어갔는데 작년에 6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도 놀길래. 야, 넌 공부는 언제 하냐? 그랬더니 아빠, 나에게도 놀 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놀 권리가 있죠. 그런데 교육은 그런 걸 고민하거나 그런 자제분들의 저항을 받는 부모님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어린이, 청소년 놀 권리가 있습니다. 오해, 저는 안고 놀러요. 제가 그랬어요. 누가 놀지 말랬냐? 너무 노니까 문제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놀았으면 좋은 선하고 학생들이 놀았으면 좋은 선이 좀 다른데요. 맞아요. 항상 그게. 놀 권리에 있는데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인권은 뭐든지 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지만 인권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이라는 성격, 특성이 교육에서는 조금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배우는데 어떤 어린이가 뜻한 바 있어서 구구단을 절대 못 외우겠다. 안 외우겠다. 안 외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는 맞죠, 이제. 맞는다는 얘기는 본건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걸 인정해줘야 되느냐. 구구단을 안 외울 권리.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린이를 설득하고 때론 야단도 치면서 구구단은 그걸 외워야 뭐라도 해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건 꼭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부모와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논다고 해서 놀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노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나 보장하는 건 결코 아니다. 그건 방조죠, 방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 속의 인권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어제부터 얘기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뭐, 뭐부터 얘기할까요? 요새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흡연 얘기 한 번 한번 부탁해 봅시다. 네, 담배 피우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혐연권과 흡연권.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담배 피우는 분들 중에서 경력이 오래된 분들은 저 같은 사람. 네, 옛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예전에는 버스, 기차, 택시, 비행기 이런 모든 일체의 교통수단에서 담배 피울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극장에서도 폈고 대학 강의실에서도 폈습니다. 젊은 분들이 들으시면. 그래요?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랑 학생들하고 같이 담배 피우면서 수업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죠, 예전에. 오해사요. 네, 극장에서도 피우고. 오, 일체의 공간에서 다 식당 물론이죠. 담배를 폈는데 지금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랬다가는 달리 나죠. 그리고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90년대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오랜만에 만나면 명함을 건네기도 전에 담배를 먼저 권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담배 인심 좋은 나라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과거의 좋은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이 흡연자들의 경우에. 지금은 건물 전체가 금연건물이 되고 특히 길거리 흡연이 금지되는 곳들이 강남역을 비롯해서 몇 군데 생기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청압광장이나 광화문광장이나 이런 곳.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곳은 기본적으로 기호이고 나는 담배 피울 권리가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정부가 핍박하냐.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도 또 남들보다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세금이 많이 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담배 피우는 게 과연 인권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담배 피울 권리라는 건 도대체 존재하느냐. 그런데 대체로 담배 피울 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헌법적 근거를 되라면 헌법 10조에서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담배가 습관이긴 하지만 행복해서 피우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잘못 오면 예측자한테 욕먹어요. 기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담배가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겠죠. 마음의 안정을 준다든지 또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담배의 부작용에 대해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미리 알려준다면 담배 피우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담배 피우는 건 권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개인이 담배 피더라도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협연권인데요. 담배 냄새 맡기 싫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중의 장소에서 담배 피우게 되면 담배 냄새 정말 맡기 싫어하는 사람이 담배 냄새를 맡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담배 피우고 싶은 권리와 담배 냄새를 맡고 싶지 않은 권리가 충돌하게 되는데 이런 권리 충돌의 사례가 인권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어떤 권리가 더 본질적인가를 봐야 됩니다. 권리에도 본질적인 게 있습니까? 그럼요. 이를테면요. 도로에 한번 나가보시죠. 누구나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닌 사람들은 빨리 목적지에 가고자 합니다. 그렇죠.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길에서 허비하는 건 답답한 일이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꼭 처리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요. 도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바쁩니다. 그런데 긴급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방차라든지 응급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다수의 사람들이 잠깐 멈추고 기다려줘야 돼요. 긴급자동차를 먼저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긴급자동차 응급차 같은 경우나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문제잖아요. 훨씬 본질적인 거랍니다. 누구나 다 바쁘지만 일반적으로 바쁜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게 바쁜 사람, 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수가 양보하자는 겁니다. 누구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돌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뭐냐? 긴급자동차라는 거예요. 인권은 이렇게 민주주의 일반 원리하고도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민주주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잖아요. 다수의 요구대로 해야 되는데 도로에서 다수가 일반 자동차들이죠. 다수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소수이긴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 아주 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반 민주주의 원리를 넘어서서 보다 본질적인 걸 선택하는 게 제일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더 아주 급박한 경우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의 권리가 충돌할 때는 어떤 게 더 본질적인 권리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럼 이제 담배 연기로 다시 돌아가면 혐연권과 흡연권 중에 어떤 게 더 본질적인 건가요? 혐연권이 더 본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차 맞다 펴도 되죠. 그리고 좀 걸어가서 펴도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곳에서 펼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담배 냄새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두 개가 만약 혐연권과 혐연권이 부닥친다고 했을 때는 그건 혐연권을 먼저 선택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길거리에 금연구역을 선포하고 또는 식당이나 여럿이 모이는 곳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건 정당하고 타당하다. 흡연자들 입장에서 서운하겠지만 그것은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럴 때 또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 위로를 드리면 저도 담배를 핍니다. 좀 전에 같이 한 대 피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도 또 남는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흡연자들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펴야 되느냐. 제가 저는 흡연자로서 이걸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흡연권은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층 건물인데 흡연구역을 아예 설정을 안 하고 건물 밖에 나가서 펴라.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마이뉴스가 입주해 있는 이 상암동 건물 누리꾼 스퀘어는 18층에 흡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의 모델일 것 같아요. 환기가 잘 되고 거기는 이제 노천이고 오괴이기 때문에 환기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곳에서 담배 피는 게 다른 사무 공간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담배 필 사람들 담배 냄새가 좋은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여서 피니까요. 저는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건물에도 흡연 공간을 적절하게 만들고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내 공간인 경우에 환기 시설을 잘한다든지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만 흡연실을 만드는 거고요. 길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길거리 흡연은 실제로 문제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특히 저는 흡연자들이 안 했으면 좋은 일이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는 건 꼭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찔리네요. 아니 왜냐하면 걸어다니면서 피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죠. 무의식 중에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담배 꽁초가 그게 불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도 좀 매너는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걸어다니면서 피지는 않도록 하고 대로에서의 흡연도 문제가 있다면 일본에서만이 그렇게 하는데요. 골목에 이제 흡연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골목에? 네네. 종로에 가면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피마꼬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높으신 분들이 말 타고 다니거나 이러면 일일이 인사하기 어려우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골목으로 다니겠다 하는 게 말을 피한다 해서 피마꼬리인데. 피마꼬리라는 이름이 피하다이 피자하고 말 마자로서가 고조죠. 그렇죠. 그래서 피마길이 종로 옆길에 발달되어 있고. 생생고이 참 많습니다. 네. 음식점도 많고 그랬는데요. 일종의 피마길 같은 공간을 만들면 됩니다. 대로에는 흡연에서 자유로운 청정지역을 만들고 골목 곳곳에 일정한 거리에 하나씩 제터리도 갖다 놓고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그러면 흡연권과 협연권의 적절한 조화도 될 것 같고요. 요즘 대학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어디는 대학 당국이 앞장서기도 하고 어디는 학생회가 앞장서기도 하는데 흡연구역을 제한하는 겁니다. 어느 건물 뒤편 그다음에 제터리 갖다 놓고 라인 안에서만 담배를 피십시오 하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자들은 조금 더 걸으면 되거든요. 아예 학교 안에 흡연 공간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흡연자들은 굳이 담배 피는데 갈 일이 없으니까 담배 냄새를 쓸데없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운 김에 제가 오챙국장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오챙국장께 여쭤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술집에서 술집을 통으로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바닥 평수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넓은 술집은 금연인데 테이블이 한 서너 개밖에 없는 좁은 술집은 또 담배를 피게 해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를 할 때도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하고 점차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전면 금연으로 가기 위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제도적으로 미비해 보이는 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이게 혐연권 보장이나 이런 것들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한다면 좁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그 영향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좁은 구역이.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곧 담배를 못 피게 될 거니까. 그곳에서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 좁은 술집이 오히려 상황을 이루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술 마시면서 담배 피는 것도 습관이니까 지금은 좀 우리가 어색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술 마시다가라도 밖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술 마시러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워질 거고요. 예전에 버스에 보면 버스에 제터리가 붙박이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고속버스 시외버스만 아니라 시내버스에서도 다 담배 한 모금씩 피고 그 안에 갓난아이기도 타고 있는데도. 지금 산부도 타고 있는데도. 말이 안 되는 풍경이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식했잖아요. 일종의 문화인데 그렇게 발전해 온 거니까 담배 문제도 그렇게 발전해오면 되는데 대신 몇 가지 원칙은 좀 짚었으면 좋겠다. 권리 충돌할 때 본질적인 거 선택해야 되고 소수에 있는 담배 피는 사람도 완전히 내모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담배 필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가 윈윈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인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오해가 좀 있는데요. 이를테면 제한속도를 넘어서 맘껏 달리고 싶은 권리 이런 거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우토방 가야죠. 그다음에 한밤중에 소리를 마음대로 질른다든지 인권에서 굉장히 쟁점이 되는 게 재산권과 지적재산권입니다.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질 때도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재산권을 인권으로 볼 건이 아니냐. 예전에 로크 같은 경우에 재산권을 3대 권리 중에 하나 자유생명과 더불어 중요한 권리라고 얘기했는데 로크를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로크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얘기한 재산권이라는 게 자기 노동으로 확보한 재산입니다. 통체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과의 열매가 열리면 사과 열매를 자기가 따잖아요. 그렇게 얻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파생상품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수익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노동으로 얻은 재산은 어떠냐 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을 먹여살리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본질적인 권리인 거예요.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해 오면서 재산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임대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좀 전에 우리 안진걸 선생이 얘기해 준 것처럼 갑을 관계해서 갑에 있는 사람들이 행포를 부리면서 재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까지 인권으로 다 보호해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의 원리에서도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도 헌법 119조 흔히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도 재산을 적절하게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돈 있는 사람들이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기업을 경영할 권리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인권에 대한 기본을 알지 못하는 거고요. 적절하게 제한이 됩니다. 인권도 제한이 된다. 그런데 어느 때 제한이 되느냐.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37조에서 이 얘기를 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이를테면 공공의 안전이라든지 공공 복리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서만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학생 인권조례 같은 게 인권 쟁점이 터져 나왔을 때 문제가 된 게 학측이거든요. 학측에서 두발이나 교복 이런 제한을 하고 또 학측에서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학측으로 사람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데 답이 있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법률로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법령도 아니고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예규로 훈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률 국회의사당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법률만이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헌법 37조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아닌 것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사규에 이렇게 남아 있다. 또는 군대 같은 경우에 많은데 상관의 명령이 그렇다. 또는 학교의 경우에 학측이 그렇다라는 것은 전부 다 인권 제한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말 직장 상사의 말 생리휴가인데 생리휴가 가지 마. 휴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말 휴가 갔다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규정도 아니고 말로 하는 거잖아요. 또 직무상 명령이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당한 올바른 명령도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왜냐. 인권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서만 해야 되는데 법률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항해도 됩니다. 그리고 인권의 제한을 법률이 아닌 것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법률일 것 이거 중요하고요. 법률이 아닌 것으로 인권의 제한을 받거나 인권의 침해를 받는 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근거가 생기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되죠. 제한을 할 때는 또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한을 할 때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하면 안 되죠. 또 비례의 원칙이라고 있는데요. 인권을 제한해서 얻는 이익보다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생기는 피해랄까 손해랄까 이게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제한해서 얻는 공동체의 이익이 너무 작은데 인권을 제한해서 제한당하는 사람의 피해가 엄청 커버린다. 그러면 그건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사회상규조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제한은 할 수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좀 간지나고 싶어서 주차를 해버렸다 그냥. 도로 한복판에 밤에. 그럼 그 사람의 주차의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차는 견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이 사니까. 당연히 제한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로 한복판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끌어내고 재산상에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근거가 뭐냐. 헌법이 있다.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 거죠. 또 합리적이죠. 그리고 도로에 무단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내므로써 주차한 사람이 얻는 손해도 조금 있겠지만. 기분 나쁘다든지 이렇게 있겠지만 전체가 얻는 이익이 굉장히 크고. 또 최소한도 범위 내이고 그렇다고 폐차시켜버리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게 이제 인권의 원리들이 적용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인권의 원리들이 적용되는데 인권을 탄압하고 싶어하는 경우. 또 예전에 특별 권력관계라고 불렀는데 재소자와 교도관, 군인 하급자와 상급자, 교사와 학생,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이렇게 좀 위계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데 일상적으로 일어날 때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줘야 될 게 인권의 제한은 가능하나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전제를 충족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종종 붙는 게 분쟁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3층짜리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 집 빌라 앞에 2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 집 빌라가 완전히 그늘 지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바로 분쟁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법원의 판단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려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조권과 조망권은 보장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두 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저쪽의 재산권도 보장돼야 되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이 있는데 그것도 헌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헌법 제10조예요. 저는 그래서 이탈럼 청취자들은 헌법 제10조를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10조 조문을 아주 천천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두 번째 조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그럼 일조권과 조망권은 헌법적으로 어디에 근거하냐 하면 행복추구권에 근거하는 거예요. 10조에서 나오는 권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프라이버시든 인격권, 초상권 같은 것도 다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 행복하게 가족들과 살려면 햇볕도 비춰야 되고 전망도 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조권과 조망권은 보호돼야 됩니다. 일단. 그런데 옆에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재산권도 보호돼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권이 돈이 있다고 해서 빌딩을 그절에다 60층, 100층 이렇게 저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죠.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죠. 그러니까 층의 높이도 관공서에서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재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건축이 되는 경우에 건축 분쟁이 생겼을 때 일정하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피해를 돈으로 가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서로 좋아하면서 자기 거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권리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룰을 지켜야 된다. 이 룰의 원칙을 인권이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매점 매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임진왜란 직후에 있었던 것처럼 재벌 대기업이 쌀을 잔뜩 사다가 창구에 재워놓고 그다음에 조금씩 팔면서 값을 2배, 3배, 10배로 올린다고 하면 나락골이 뭐가 됩니까?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가 자유로운 영업할 권리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 혁신은 없었지만 기업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욕을 해 줘야죠. 당연히 문제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익과 손해의 규모. 이걸 비교를 해서 판단을 내게 되는 거예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쌀값이 10배가 뛰면요. 국민들의 삶이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그럼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사는 이유가 그런 힘 있는 자들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흔히 이런 얘기하죠. 법 없이 살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 없이 살 사람은 선량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선량한 사람 서민들의 경우에는 법 없이 못 삽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강자가 횡포를 부리는데 법이 보호해 주지 못하면 그것은 뭐다? 국가도 아닌 거죠. 현실에서는 어떠냐. 정말 드라마 속에서도 갑을이 소재가 될 정도로 어린 학생들도 갑을 갑을 그런 얘기합니다. 돈 꺼주면 갑이고 꺼가면 을이고 짱은 갑이고 짱이 못된 친구들은 을이 되고 왕따 당하는 친구가 을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국민적으로 횡행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도 횡행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을을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정권을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명박 정권 때 법질서 법의 지배 이런 거 막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범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해에 6, 7만 건밖에 안 되는 경범죄 처벌 건수, 단속 건수가 이명박 정권 첫 해에 27만 건으로 엄청나게 뛰어버려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에는 2, 3만 건으로 줄어듭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단속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우스꽝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이 특히 강조하는 게 법질서 확립, 법의 지배 이런 걸 강조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요새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법의 지배라는 게 뭘 하는 건가 법질서라는 게 뭘 하는 건가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법질서라는 건 대통령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법질서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법의 지배가 법의 지배. 그럼 법이 무언가를 지배한다는 건데 법이 뭘 지배하느냐. 국민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 서민들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바쁘게 또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매점매석 할 수 없도록 갑이라고 해서 을에게 함부로 굴고 행포를 부리고 을이 정말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될 만큼 핍박하고 못 살게 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법입니다. 4월 25일이 법의 날이었는데 법의 날이라면 이런 걸 기억하는 날입니다.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라는 것이 정말 강자들만 보호하고 약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보호하는 우리 사회의 유일한 수단이 법이 돼야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인권 공부도 하고 법 공부도 하고 좀 똑똑해져야 되고 함석헌 선생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평소에도 그렇고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런 책도 쓰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서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뜬금없는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초상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상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무식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중으로 뉴스를 보면 기자가 거리에 나가서 뉴스 리포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기예보할 때 그런 장면. 그럼 이제 지나가는 행인이 다 TV 화면에 노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데 수시로 관중석에 카메라를 돌려요? 그런데 저는 TV에 나오기 싫어요.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지 밝히기 싫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그 시간에 학원 간다고 그러고 프로야구장에 있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나오기 싫고 저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자랑하고 싶은 연인들은 나오면 좋고 이렇겠죠. 그런데 법원 판례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일기예보나 이럴 때 또 명동 거리 한복판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잡고 이럴 때 거리에서 걷거나 또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데 가서 앉아 있는 것은 그런 화면에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카메라가 남의 집 안방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고 부당한 행위지만 길거리에서 그 사람은 특정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법률에서는 수인의무 참아내야 될 의무라고 그러는데 통상 그런 경우는 프라이버시든 인격권 침해 곧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들이 여러 나와 있고요. 그건 좀 타당해 보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초상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엄밀하게 적극적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만약에 불특정 다수로 그냥 배경화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명예가 관련되어 있거나 이를테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장면을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거 있죠. 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길거리 흡연을 하고 있거나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면 이것은 그냥 불특정 다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게 되고 그 사람의 평온한 삶을 또 깨트리잖아요. 그 사람만 길거리에서 담배 피거나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에 만약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얼굴을 노출시키면 그건 프라이버시든 인격권 침해가 됩니다.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풀샷으로 그냥 원 오브 데무로 잡히면 상관없는데 그거는 이제 길거리에 나설 때 혹시 카메라에 잡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들 하고 사셔야 된다. 그런데 그냥 잡혔는데 내가 초점이 나한테 와있고 그리고 나의 어떤 행위에 만약에 부각을 시킨다. 이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명예훼손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거는 방송사가 책임져야 될 행위고요. 위법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시위를 할 때 경찰이 사진체증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일괄요? 사진체증은요. 사진체증은 이렇습니다. 일단 법률적 근거가 별로 없어요. 없습니까? 법률적 근거라는 건 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수사를 어떻게 해라라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수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수사라는 게 고소고발을 받아서 수사할 수도 있죠. 인지 수사라고 경찰이 먼저 검찰이 알아채서 할 수도 있고 풍문 소문 이런 것도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신문 기사가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하고 방식도 자유롭습니다. 수사를 얼마 동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의 일환으로 사진 촬영 작업을 한다고 하면 크게 불법이라고 얘기할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잘못된 인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건 시민들의 일상적인 기본권 행사가 범죄로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범죄로 연관된 적도 있고 아닌 적은 너무너무 많은 거거든요. 경찰이 추산하는 불법폭력 집회라는 건 매년 30건 정도밖에 안 일어나는데 경찰이 추산해도 그런데 불법 집회라는 게 이런 겁니다. 미신고 집회. 신고하지 않고 긴급하게 집회를 했다거나 1인 시위인데 둘이서 같이 했으니까 이건 2인 이상이어서 집회니까 문제가 된다 하면 이게 불법 집회 통계에 들어가요. 이런 걸 다 포함해도 1년에 30건밖에 없어요. 기억나는 대모 없으시잖아요. 2008년 촛불 정도 빼놓고는. 그러니까 사실 집회 시위가 그렇게 범죄로 연결되고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무입니다. 그런데 모든 집회 시위에 대해서 사진 채증을 한다는 건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경찰이 과잉 활동을 하는 거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은행에 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죠. 일상적으로. 그중에 가끔 은행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이 입구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의경들이 사실을 다 찍고 은행 강도로 속과내겠다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집회 시위에서 정말 많은 인력이 카메라 들이대고 카메라도 요새 성능들도 좋아지고 주민도 하고 또 이렇게 작대기 같은 거로 올려가지고 공중에서도 찍게 하고 붐처럼 이렇게도 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경찰이 집회장에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찰이 집회장에 많이 출입하거나 자주 출입하면 집회가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을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잔뜩 와서 앉아있다. 무서워서 집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회장 출입은 극히 제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채증 때문에 집회장 주변에서 채증을 하면 집회장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로 집회장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집회장 근처에는 어디나 다 경찰 그 사람들은 경력이라고 그럽니다. 병력이 아니라 경찰 인력들이 대거 투입되어 있는데 도로 막히는 경우 보면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막는 경우보다 경찰 버스가 막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런데 이거는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정말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통계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집회하는 사람이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100명이 한다고 했을 때 투입되는 경찰 인력이 140명 정도 됩니다. 언제나 데모하는 사람보다 데모 진압 때문에 온 경찰 인력이 더 많아요. 통계가. 이게 1대1 밑으로 떨어진 게 딱 한 번입니다. 언제냐. 2008년 촛불 집회 때만 시민이 많았고. 통과자가 워낙 많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찰 인력을 전국에서 다 동원해도 부족했지만 언제나 경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다른 나라에 가보자고요. 조선일보는 뉴욕이나 워싱턴 앞에 대한문 앞에 덕수공에 하는 것처럼 농성초에 있으면 당장 체포할 거다라고 하는데 백억관 앞에서 집회하는 것도 자유고요. 집회에도 경찰이 쳐다보지도 않고요. 딱 하나만 못하게 합니다. 백억관 앞에서는. 서 있는 거. 왜냐하면 총기 소시가 자유이기 때문에 서 있으면 총을 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백억관 앞에서는 자꾸 걸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억관 앞에서 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네. 걷기만 하면 돼요. 일본 국회의사당 다 집회 자유고요. 트라팔과 강장에서 만 단위로 만 명 넘는 사람이 집회해도 경찰관이 제복 입은 사람 한 두세 명 왔다 갔다 할 뿐이고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가 경찰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회 시위를 하다가 무슨 다국적 기업을 습격한다든지 방화를 저지른다든지 누구를 때린다든지 하면 그거는 범죄잖아요. 그럴 때는 경찰이 정말 옛날 짱가 만화 주제가처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딱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일상적으로 경찰력을 까는 나라는 정말 후진국에만 있죠. 경찰 내부에서도 소위 비노출 경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찰 인력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몇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절 집회 때 경찰이 아예 안 보였어요. 정복경찰 수십 명만 나와서 교통정리만 하는 그렇다고 해서 일탈이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제복 입은 경찰관이 교통정리하는데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전혀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4.19 때 경찰관하고 붙고 5.18 때 붙었댔지만 그건 극심한 폭력이 있을 때의 문제지 시민들은 정말 체제 내에서 질서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다른 데로 왔지만 집회 시위에서 경찰이 그렇게 전면에 배치되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국민 기본권 침해가 매우 유감스럽게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고쳐지지도 않고 정부가 집회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집회잖아요. 어느 대통령이나 집회를 싫어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국민 행복시대가 곧 다가올 텐데 한미동맹도 튼튼한데 왜 데모하고 난리야? 라는 생각을 하죠. 이명박 대통령은 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잘한다. 그런 집회라면 좋아할겠죠. 그런 집회면 밤새 광화문 광장에서 밤새도 좋죠. 그런 집회는 사랑하죠. 비판적인 집회 싫어하죠.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생활 속에 인권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정리를 하면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냐. 이걸 보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제한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손해보다 커야 된다는 것. 그렇죠? 정리 잘했죠. 딱 한 마디만 드리면 사람들은 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돈을 꿔주면 최권자가 되죠. 권리가 있고 저쪽은 최 무자가 되죠. 그러니까 권리와 의문은 같이 있는데 권리는 누구에게 있냐. 국민에게 있고 의문은 누구에게 있냐. 국가에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인권이 잘 안 지켜지고 진전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맞아요. 까먹거나 인식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리고 주거권 집에서 살던 교육을 받던 일자리가 있던 이런 권리들을 보장하는 의무주체가 국가라는 것.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그러니까 채권자의 기본은 돈을 꿔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채권자잖아요. 그런 국민들이 늘어날 때 인권은 진전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기본권과 인권은 같은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기본권은 법률에 보장된 거. 인권은 법률에 보장됐듯이 않더라도 지켜져야 될 것. 동선 간의 결혼은 네덜란드에서는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권일 수는 있지만 아직 기본권은 아니에요. 양심에 따른 병역과부는 한국에서는 인권이지만 기본권은 아니고요. 법률로서 불법이니까. 그렇지만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인권이기도 하고 기본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권은 법률로 명시된 그리고 보장된 인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인권은 그러니까 기본권보다 크고요. 훨씬 더 광이. 기본권은 인권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익 인권년대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티비의 대선 올래도 10만인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티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만원에 참여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 갑의 횡포에 대해서 한번 털어봤는데요. 을이 왜 을인가? 이 문제를 반추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것은 왜곡된 한국 시장의 구조 때문이겠죠.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을은 영원히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을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갑은 긴장하고 또한 변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함께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 고맙습니다.